이거가 왼손 오른손 따로 가는 게 조금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. 오 네네네. 시작하는.. 시작하는.. 어 앞에 코르차 소리 내는 거야. 아 이거 약간 여기 흠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네네. 그러니까 이거.. 오 좀.. 오 좋으신 것 같은데요? 네. 좀 비슷해요? 좀 준비해서 해볼까요? 네. 준비.. 슝업하고 네. 슝업하고 그 다음에 건반 갖다 펴고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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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어요. 괜찮았고 여기서.. 손목으로 호흡을 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에 딱 딱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.. 네. 아 조금 흔들림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딱 닿는 거랑 얘랑 더 딱 맞았으면 좋겠고 가끔 운동하는 만큼 그런..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딱 듬으로 미는 그 느낌이니까 오.. 지금 딱 약간 이런.. 예전에는.. 여기보다는 여기로 했어요. 네. 지금 딱 여기가.. 여기가 이렇게.. 이렇게 힘이.. 아 여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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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부분이 이렇게 힘이.. 이렇게 내가 더 누르면은 듬으로 이렇게 미는 느낌이 나요. 오.. 맞아요. 이게 매번 그렇지만 아 매번 그렇지만 그게 찾는.. 랜덤으로.. 그래서 이제 이 딱 지점만 더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얘가 먼저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.. 닿고 나서 더 밀려고 하거나 네. 이러지 않고 딱! 닿았을 때 얘도 같이 쓰는 거 네네. 그것만 좀 중요하게 무슨 타이밍이든 알 것 같아요. 이거 다운하는 거 좀 봐주세요. 네네. 네네. 아멘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그 절었던 거랑 속도 빨라지는 원인이 동시에 그니까 그니까 왼손이 오른손을 되게 안정적으로 가요? 네 오른손을 따라가려고 그래서 절고 빨라지고 그랬는데 얘가 얘의 감자를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잘 모르겠어요 첫 치만 봤을 때는 이렇게 쥐듯이 쓰러 근데 얘 똑같이 다 칠 때 보고 여기 치면 되지 여기가 쓰러지거나 밀리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안 띄우려고 하는데 파워를 내고 싶어서 얘를 손목 손목 그렇죠 힘이 안 나 이렇게 손가락을 좀 볼 수 있으면 width 손가락 수직으로 아시잖아요 샤웡 아까보다 좀 짧게 가셨는데 이렇게 딱 탁탁을 쓰셔야 돼요 섹시 손가락 치실 때는 모양을 잡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더 해야죠 그래서 얘를 들면 안 돼요 높이를 유지한 채로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이건 짧 đâu다 같은 높이를 유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기울여주듯이 이러세요 생각보다 양파요 이 높이 잡아주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약간 기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얘보다 내려가는 느낌이 좀 더 맞아요 물론 이제 얘 파운드 들어가면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얘가 받쳐주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만 감독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얘나 아니면 이 높이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훨씬 좋은데 생각도 하셔도 이렇게 가셔야 돼요 힘이 쫙 들어가는 느낌이 오! 뒤로? 네 그리고 여기 아 이게 아 끝내는 거 아 끝내는 거 이게 또 차가워 일단 다 다 다 하고 여기서 끝내는 치기 직전에 여기서 힘을 무조건 빼야 돼요 이거를 사실 이렇게 뺄 시간은 없어요 그쵸 이게 이게 빠르니까 네 이렇게 치고 나서 이 조금 동작으로 얘를 살 두는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거 너무 예쁘죠 알아서 여기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언니 좀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넘어갈 때 여기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라라라라라라 여기서 충분히 엘레프랑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때문에 네 그게 오늘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저기는 사실 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전부 다 아주 가로 빨라게 스쳐야 되는 거를 좀 제가 릴릭스라고 표현을 했으면 네 이거 내 마디를 치고 나서 넘어가는 건 아예 호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프레이즈가 끝났어요 프레이즈가 끝났어요 이런 하칸에 뽑으면 네 이걸 하셔야 돼요 소리는 아까도 괜찮은데 지금 일단 뭐 문제는 얘를 쓰고 얘를 같이 쓰고 그 부분이 딱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몸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맞다 맞지 아 맞아요 페달 밟으면서 뭔가 이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의 힘을 너무 많이 적게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연기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연기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최대한 안 움직여야 돼요 네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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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 내용 근데 소리를 좀 더 아프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아니면 포르테를 쓰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눈을 쓸 수 있거든요? 근데... 조금 멀어져요. 괜찮으세요? 이게 붙일 때 힘을 약간 되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? 팔을 이렇게 무게에 싣는 것처럼 주시거든요? 그 멀리가... 아 손가락 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팔 전체로 이렇게 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팔의 무게를 똑같이 되는 건 손끝이 같은 거 같아요. 아니 진짜 딱 그렇게 보였어요. 그리고 멀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.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때는 얘에 집중을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얘가 이렇게 패키손가락이잖아요. 좀 이렇게 모양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좀 다른 음을 누르더라도 일단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. 지금 제가 뒤로 못 가는 건데 이렇게 넣을 피시거든요? 네. 한번 해볼까요? 그러니까 지금 제가 털듯이 하는 거 뭔데요? 네. 어 그런 거예요. 그렇죠 그렇죠. 얘도 푸셔야 돼요. 처음에는 저희 이거 팔 무게 싣는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해보시고 네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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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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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꿍치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. 팔꿍치 얘는 같이 써줘야 돼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쓰시는 느낌이에요. 아 이런 느낌이에요. 왜요? 이런 느낌이에요. 거기서 이제 손가락이 강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. 그걸 총 끝이 받아요. 여기가 좀 더 쓰이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얘를 너무 약간 옆으로 이런식은 없으시는데 얘는 수직이에요. 얘를 잡지. 얘는 잡지. 얘는 잡지. 얘는 여기서 많이 생각도 안 움직이고. 검은 것만 가르죠. 결국에는 얘를 치고 나서 또 찰나의 순간 얘를 막 찰나의 순간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여기서 치긴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런 느낌이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 얘는 약간 이렇게 정시키고 모양이 이렇게 좀 안으로 몰릴 거예요. 왜냐면 이것도. 그래서 느낌을 찾으시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 이거 트렌블로 오른손 트렌블로 이것도 약간 밀려서가 좀 덜해놨 것 같은데 중지가 너무 이렇게 꺾여가지고 중지를 이렇게 뻗지 마요. 이거 툭 두고 두고 두고. 여기 가운데. 네빙을 지금 안 쓰니까 이거를 움직이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어디가 조금 움직이면 여기 안에 이쪽 살이 있잖아요.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지로 아 그 흔히라고 편안한 느낌이지로 나갈아야 되겠네요. 네 맞아요. 진짜요. 방향이 그쪽이 있잖아요. 렌즈로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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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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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쉼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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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